학당 강의 이제 학당 강의가 이제 유튜브에 올라간 지가 2012년 11년 말부터 올라갔으니까 이제 6년을 다 채우고 이제 내년 되면 이제 7년 차로 갈 것 같고요 기현성 콘서트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대외적으로 강의를 해서 이제 촬영 하기 시작한 거는 2011년부터니까 올해 한 7년 차 됩니다 촬영한 지는 7년 차 되고 그걸 촬영해서 처음엔 비메오라는 데 뿌리다가 유튜브에 올린 게 이제 내년 되면 제대로 7년 차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7년 정도 뭐 하면 뭔가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강의하면서 성경까지 이제 좀 많이 못 다뤘던 성경까지 요즘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성경까지 한번 다뤄봤어요 1년 넘었죠 지금 본격적으로 성경을 다룬 지가 한 1년 넘었고 그래서 또 반응을 보니까 개신교 쪽에서도 많이 많이 들으시고 천주교 쪽에서도 많이 들으시고 재밌죠 저희 실험이죠 종교를 처울해서 지금까지 종교가 뭐 하나가 되네 우리가 종교를 회통했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은 많은데 다른 종교인한테 인정을 받아야 회통 아닌가요 자기들끼리 회통했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다른 종교의 가장 전문가들이 저희 이런 콘텐츠를 갖다 쓸 정도 돼야 이게 회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성과들을 되게 중시하는 것 지금 싹이 이제 싹 상태지만 하나씩 하나씩 싹이 나는 걸 보면 이제 종교를 좀 사람들이 초월해서 큰 그림을 가지고 영성에 진짜 이제 종교보다는 영성 생활을 제대로 즐기실 때가 오지 않나 인류에게 이제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를 통해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유마경 강의 하죠 불경 강의 요한계시록 강의 하죠 이런 강의들이 강의를 제 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제 안에서는 이게 하나로 회통되지 않으면 강의가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서로 비교해 가면서 서로 공통근모를 찾아가면서 강의가 이루어지려면 제 생각에서 그리고 생각에서만 그러면 안 되고 제 삶에서 그게 하나로 회통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당당하게 누구든지 뭐 저한테 얘기하면 바로 이게 이래서 하나입니다 이게 본질이 하나입니다 얘기가 바로바로 나가겠죠 제가 자다가도 누가 건들면 유불선이 하나라고 그러면 이래서 하나입니다 이 말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삶에 아주 그게 녹아 있으면 저는 이제 그걸 목표로 이런 경전 강의도 하면서 제 삶에서 또 그걸 일치를 계속 맛보려고 노력합니다 억지로 합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면 하나로 통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연구를 해보는데 요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유마경 하니까 대표적으로 유마경은 정토에 대한 경전입니다 또 아미타 신앙에 입각한 정토신앙도 있지만 유마경은 유마경대로 또 독자적인 정토신앙이 있어요 불교는 결국 대승불교는 정토입니다 정토, 정토를 이루자 정토는 어디 있느냐? 참나의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살이 추구하는 정토는 참나는 원래 정토죠 보살이 만들어가고자 하는 정토는 현상계의 정토입니다 기독교도 뭔가요? 하나님은 본래 천국의 본질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는 천국은 뭐죠?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입니다 이게 똑같은 보살 사상입니다 대승사상 우리 민족, 우리 신화가 어떤가요? 하느님의 분신이 내려와 가지고 지상의 신시 하느님 나라를 만들었다 곰, 호랑이 붙잡고 인간 되라 마늘숙 줄 테니까 마늘숙이 영적각성을 돕는 어떤 수행이나 이런 걸 상징하겠죠 그래서 100일간 수행을 했더니 사람 됐다 곰, 호랑이가 사람 돼가지고 사람으로 안 끝나요 하느님 나라에 살아요 신시에 살았다 우리 민족의 신화에도 아주 무서운 게 박혀있습니다 이게 대승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홍익인가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소리가 나와요 이런 것들이 지상에서 우리 민족은 신시라고 했던 거 천국이라고 불렀던 그 천국, 신시 기독교에서 천국, 불교의 정토, 극락 이게 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현상계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사는 세계 그런데 그 세계가 만들어지려면 먼저 깨어있는 마음들이 있어야죠 깨어있는 나부터 깨어서 살아가야죠 그리고 내 마음에서 이미 천국이 먼저 이루어지고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 나부터 시작해서 세계로 확장되고 내 마음에서 시작해서 또 세계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정합해서 하나로 좀 설명해 드리면 좋겠다 하면서 좀 연구하다가 어제 좀 그림 그려놓은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 낮에 좀 설명드렸어요 이거 보시고 한번 정리 좀 해보세요 유마경 강의 지난주 할 때부터 좀 더 정밀하게 설명드리고 싶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뭐 늘 드리는 말씀을 듣고 듣고 보시면 늘 하던 소리인데 제가 뭐 또 이거 말고 더 있겠어요 참나 자리가 있고 우리 애고의 마음이 있고 그렇죠? 이게 다죠 그런데 현상계는 시공을 초월한 참나의 세계와 시공 안에 돌아가는 애고의 세계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럼 윤회는 누가 주체죠? 윤회는 애고가 하는 거예요 시공 안에서 애고가 윤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다 원 하나를 더 긋자고요 정토를 이해하자면 이게 정토입니다 참나는 정토의 본질이죠 우리가 현상계에서 만드는 애고의 세계에서 깨달은 애고들의 세계입니다 내 마음에서도 내 마음에서 깨달음이 이루어지면 내 애고가 깨달은 애고가 되죠 내 마음에서 먼저 거기가 정토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세계가 바깥에서 펼쳐지는 정토 세상이죠 정토라는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먼저 내 마음에서 이 깨달은 마음을 하나 설정해 두고 보시면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기 티벳 탱화나 부탄 불교 탱화 보면 이거는 안 좋은 쪽입니다 위에 삼계조가 있어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 인간계 여기가 수라 인간계가 더 좋아요 수라계보다는 높은데 인간계보다 높은 데가 천국 천국인데 기독교 천국과 자꾸 헷갈리실 것 같아요 천상이란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실제로 불교에서 사실 이게 천국이에요 불교에서 말한 천국 기독교 천국론하고 불교 천국론을 바로 비교하시면 서로 대화 안 돼요 전혀 의미하는 바가 다르거든요 기독교의 천국은 정토에 가까운 얘기죠 정토에 해당된 얘기죠 아귀 아귀 많이 들으셨죠 영화 타짜의 아귀 그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아귀, 축생, 이쪽이 사막도예요 이 아래 3개예요 사막도, 지옥 이렇게 육도 이렇게 해서 각각 생활상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는 원래 참나랑이 저는 극락을 그렸습니다만 이런 불교 탱화를 주문 제작하고 싶어요 탱화 전문가들한테 이런 탱화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닭, 돼지 이런 애들이 돌고 있어요 탐진치를 상징해요 탐진치, 탐진치 때문에 우리가 돌고 있다 이 바깥에는 12연기를 돌려요 그거를 죽음의 신 마라가 들고 있습니다 이게 윤회도, 인터넷에 육도윤회 치시면 불교 탱화대에 뜰 거예요 딱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가운데 참나, 부처님을 그려놓고 극락 세계를 그려놓고 육도를 돌리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좀 활용한다면 이거 하나로 유교건, 기독교건, 불교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좀 생소한 것 같죠 그동안 보신 것 그림 중에 좀 생소해 보이실지 모르지만 보세요 참나가 있고 제가 늘 그리던 그림이에요 참나가 있고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양심이죠 이거는요 이게 옥심이죠 유교에서 이걸 사단이라고 그러죠 이니에이지 신의 마음 이건 칠정이죠 희노애락의 마음 희노애락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 별게 아니라 이게 다 뭐 죄되는 게 아니라 지금 지옥이라는 게 지금 결국 여기 이제 제일 심한 건데 지옥이 상징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에 고통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세계가 지옥입니다 우리 인간의 핵심이 뭐예요 인간은 욕망 추구죠 살아서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 욕망을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중생심에 여기 우리가 중생심 그러면 우린 인간이니까 인간의 이 마음을 우리가 중생심 그러는 거죠 욕망의 마음 이걸 대표적으로 중생심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생심 핵심은 뭡니까 탐진치잖아요 탐욕 탐을 쫓아가서 좌절되면 분노하고 또 어리석어지고 어리석음 때문에 또 쓸데없는 걸 탐하고 자 이게 인간을 욕망으로 대표하는데 욕망이 되게 진해지면 아주 집착이 심해지면 악이 담겨야 됩니다 악이 악이는 이렇게 걸신들렸다 그러죠 그럼 걸신들과 통해요 이렇게 뭐죠 갈증나 있는 거예요 계속 갈증나서 물을 아무리 먹어도 목마른 상태 그래서 지금 이 악이는 채워지지 않은 욕망에 허덕이는 사람은 상징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다가 집착이 심해져 가지고 뭔가에 너무 매몰되면 요즘 그 뭐죠 이별 연애하다가 이별 통보하면 막 살해당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죠 마음이 악의 상태입니다 집착이 심해져서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정 대상이나 사람한테 그게 좌절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어디로 가요 수라의 세계 분노로 가죠 우리는 이 감정들을 다 돌아다니며 살고 있습니다 아주 집착할 때는 이 악의 상태 또 분노에 빠졌을 때는 수라의 상태 그리고 축생은 무지하게 혼미한 정신으로 먹고 자고 싸고 기본적인 욕구에만 충족한 삶을 살고 있으면 이거 우리의 축생이죠 짐승 수준 천상은 뭘까요 고통의 반대니까 만족이야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에요 이렇게 육도로 하면 인간이 중심이 아닌 것 같지만 위치상의 인간이 중심이에요 욕구가 좌절된 모습들 인간이야는 욕구가 뭔가 좌절됐을 때의 모습들이죠 이쪽은 욕구가 만족했을 때의 모습들 이쪽은 무지한 상태 무지한 상태 결국 보시면 욕망과 욕망의 좌절과 욕망과 욕말의 좌절과 어리석음 이게 우리 탐진치가 우리 삶의 기본이 된다는 거 아실 거예요 육도윤회를 봐도 결국 이 천상계 가도 이 욕망이 만족됐지만 여기서 또 더 욕망을 추구하겠죠 이 부분들이 도인들이 아니에요 천상계 가면 내가 원하던 게 만족스러운 상황이 펼쳐진 거지 또 더 더 더 원하다가 또 다시 천상계에서 복이 닿으면 떨어집니다 또 돌고 돌아요 자기 지은 복만큼만 만족을 누리다 내려와야 되는 세계예요 여기 극락이 아니에요 애고 차원에서 중생심 차원에서 욕망이 일시적으로 만족된 상태를 말해요 우리도 그러죠 하루에 만족이 왔죠 또 금방 나락에 떨어져요 괴로워져요 왜 금방 또 다른 걸 욕망하고 나니까 또 다시 나락에 떨어져요 그렇죠 무지하니까 무지하니까 이런 고통들이 더 척발되고 뭔가에 집착하게 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고 더 어리석어지고 더 어리석어지면 축생이 돼서 집에 그냥 누워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먹고 싸우면서 또 축생 생활을 하다가 또 정신을 겨우 차려서 삶에 대한 의욕을 찾아라 이거 보세요 무지 상태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집에서 축생으로 있다가 일어날 때 삶에 대해서 다시 의욕을 갖게 됐어요 사람은 의욕을 가져야 살죠 이게 인간계의 모습 이게 하나하나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모습들이 중생의 모습들이고요 우리가 어느 한 세계 골몰했을 때 육도윤회 중에 그 차원대랑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결국 육도윤회도 우리 마음의 차원이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세계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마음 상태에 있든지 보세요 집착이 있더라도 만약에 육바라미를 적용해서 6장 영꽃잎을 피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육바라미를 적용해버리면 바로 거기서 국락이 이루어지고 자 보세요 이게 정토이자 이게 보리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리심 보리심이 51%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중생심은 사실은 욕심이에요 보리심은 양심이죠 이게 유교랑 불교가 똑같아요 지금 둘 다 사단이 51% 이상이면 하면 돼요 조선 선배들 공부 목표가 양심으로 사단으로 칠정을 다스려라요 칠정을 없애라고 아니에요 희노애라고 어떻게 없애요 마찬가지로 이런 삶의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다 없애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있더라도 보리심이 51% 이상이면 연꽃이 피워요 보세요 대표적으로 한번 써볼게요 고통이 심할 때 선정바라미를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이 심할 때 몰라 괜찮아 마음이 극락으로 가는 거예요 정토로 가고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면에서 객관적으로 아프죠 지금 아파서 고통이 온다 고통은 그대로 있겠지만 내 마음이 극락에 더 꽂히면 어떻게 되고 51% 이상 선정바라미를 빠지면 이 고통이 좀 완화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극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선정바라미를 출동하면 나머지 바라미도 같이 와요 육바라미랑 항상 같이 다닙니다 집착이 심할 때는요 집착이 심하면 시야가 좁아져요 어떤 여자를 사귀었는데 너무 집착하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죠 지금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 여자를 자기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라진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상대방을 도구로 생각하니까 무슨 소리야 넌 나를 행복하게 해야지 네가 어딜 간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사랑이 아니죠 그럴 때는 사랑을 투입해서 보시가 사랑이죠 남의 입장은 배려할 줄 아는 안목을 갖춰서 시야를 넓힐 때 문제가 해결돼요 너무 집착에 빠졌을 때는 시야를 넓혀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드린 적도 있죠 아이가 게임에 너무 매몰돼 있어요 게임에만 너무 집착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게임을 여러분이 가서 코드 꽂으면 가족관계가 더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부모님한테 미안해서라도 게임을 거만하게 만들 때 자꾸 소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면서 소통하되 배려해 가지고 알아서 게임 마음껏 너 즐거울 때까지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둘이 사이 대화를 틀고 소통을 해서 상대방이 나를 배려하게 내가 먼저 배려해서 상대방도 나를 배려할 수 있게 만들어서 상대방이 양심상 도저히 게임 더 못하고 있겠다 만들어야 됩니다 불편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즉 이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이제 남이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내가 먼저 남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나서면 자기 행동에 좀 더 절제가 오죠 그리고 이런 욕망도 이게 과한 경우고 이게 좀 덜한 경우 욕망도 그러니까 결국 필요한 건 절제니까 지게바라미리, 절제바라미리죠 정의, 절제 이런 동목이죠 다시 써 볼게요 지게, 잘 써지네요 지게바라미리, 이건 아까 봇이었죠 선정 또 무지에 빠졌을 때는 무지는 쉽죠 반야, 자명한 생각 지금 축생처럼 늘어져 있고 삶의 목표가 없을 때는요 어떤 이제 뭐 다른 마음의 긍정적인 힘들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을 해야 돼요 왜 살아야 되고 나는 뭘 해야 되고 어떤 게 자명한 길인지 자명한 판단을 해 보시고 그럼 반야, 바람이 출동하면 나머지 바람이 안 올까요? 다 같이 출동하죠 깨어 있어야 올바른 판단하니까 깨어 있어야죠 올바른 판단하려면 남의 입장도 배려해야죠 남한테 죄도 지으면 안 되죠 하나 들면 다 출동하는데 가장 그 덕목에 맞는 바람이를 제가 가장 그런 상황을 탑할 가장 힘이 있는 바람이 하나를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쓰는 거예요 분노했을 때는요 인욕이요 화가 났을 때는 상황인정 오케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괜히 우리가 화낼 때 보면 내 잘못은 없죠 남의 잘못이죠 다 100% 남의 잘못인데 내 잘못도 있어 라고 인욕해 나가시면요 상황이 또 달라집니다 만족에 빠졌을 때는 만족은 몰라요 교만을 놔요 이게 또 못쓸게 됩니다 만족, 쾌락이 만족됐다 잠깐 그 만족이라는 상태는 좋은데 사람이 원하는 거죠 욕망이 만족되길 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천상세계 살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생의 천상세계 욕망의 만족이 이루어진 세계 하지만 그 만족이 뭘 났냐면 왜 하늘이 다 만족시켜 주지 않을 것 같으세요? 않는 것 같으세요? 우리가 욕망 우리 부모님 왜 내가 사달라는 걸 다 안 사줬을까요? 뭔가 나를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죠 이 우주가 돌아갈 때 인간의 모든 욕망을 만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처님이 일체계고 그래서 일체가 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왜? 우주가 다 나를 만족시켜 주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만족시켜 줄 수도 없고요 우리 모두가 만족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일시적인 만족인데 결국은 이게 영원한 만족이 아니라 일시적인 만족이 왔을 때 애고의 욕망을 채워주는 상황은 오겠죠 한 번씩 하지만 거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 영적으로 뭐가 문제냐 만족이 오면 교만이죠 내가 복이 많아서 이렇다 내가 잘나서 이렇다 어려운 사람 우리가 또 도와주면요 금방 거만해집니다 내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도와주게 된 거다 내 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영적으로 하늘이 한 사람을 계속 도와주잖아요 그 사람 아주 망치는 길이에요 난 내가 원하면 하늘이 다 들어줘 하늘하고 나랑 완전 친해 교회에서 이런 분들 제일 위험한 분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이루어져 이런 분들은 상당히 영적으로 엄청난 교만의 상태입니다 사실 하느님 보다 위인 상태 하느님한테 내가 까라면 하느님 다 까 좀 이건 문제 있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좀 심각한 상태예요 이게 만족에서 와요 그러니까 하늘이 잘 안 들어주는 이유가 애 망칠까 봐요 사람 망칠까 봐 안 들어준다고 보실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상황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안 그런데 하늘이 나 부자 만들어 줘도 되는데 나 교만에 안 빠질 텐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하늘이 나 돈만 주면 진짜 나라 위에 쓸 텐데 그 돈 다 그렇게 얘기하고 돈을 버는데 벌고 난 뒤에 또 그런 일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 욕망이 만족에서 또 금방 고통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육돌을 돌고 돕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만족에 빠진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정진바람이 난 지금 양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너 지금 너가 지금 도인이야? 하늘이 지금 너만 사랑한다고 너가 지금 예수님 부처님 경짓해? 돌아봐요 자기 반성을 하면서 더 전진해야 됩니다 일시적인 만족에 도치돼 가지고 거기 주저앉으면 다시 이윤에게 끌려드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불경에서 천상계에서는 복 다하면 다시 떨어진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말한 극락은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육바람 일대로만 사는 게 습관화되면 우리는 지옥에 가도 극락에 사는 거예요 어디 가더라도 극락을 자기 마음에 극락을 열어놓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극락은 극락에 제대로 우리가 들어가면 천국에 영주권이 나오면 영원히 우린 극락에 산다 이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극락은 한 번 들어가면 무량한 수명이요 영생이요 이런 말들이 붙는 이유가 극락은 다른 세계랑 달라서 우리 마음 안에 그게 제대로 자리 잡으면 우린 영원히 그 세계에 살 수 있다 희노애락은 돌고 돌겠죠 이런 거예요 7점은 오고 가겠지만 공자님 같은 분들은 사단의 마음이 51% 꽉 자리 잡아 버렸겠죠 영원히 극락에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양심이 항상 51%가 되게 하자는 게 제가 늘 주장하는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이고요 우리 마음에서 먼저 양심이 승리하는 마음을 만들면 세상에서 양심이 승리하는 세상도 만들 수 있겠죠 같은 원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살이나 선비들 그리고 기독교의 사도들이 결국 공부하는 게 뭐냐 자기부터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법을 배운 뒤에 천국에 들어가 살면서 남들도 천국에 살 수 있게 세상 안에서 천국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극락을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있죠 보살의 서원이 자리이타 그러죠 나를 이롭게 한 다음에 남을 이롭게 하겠다 그럼 남을 어떻게 이롭게 합니까 그럼 날은 또 어떻게 이롭게 합니까 나부터 육도윤회에 빠져 있는 나 자신을 극락으로 건져내서 참나가 아니에요 참나는 시공을 초월한 자리고 현상계 안에 있는 깨달은 애고의 마음을 지금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마음으로 보리심으로 살아가는 게 극락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제가 얘기를 해야 맞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천국의 영주권 시민권 막 얘기했잖아요 지금 천국에 계신가요? 그럴 때 잘은 모르겠지만 있겠지 뭐 하고 막연히 생각하실까 봐 지금 여러분 지금 천국에 계세요? 지금 정토에 계세요? 라고 할 때 일단 육바람일 중에 몰라 때렸죠 선정바람일 일단 천국에 진입합니다 몰라 때리면 그 안에서 육바람일에 어긋나지 않는 자명한 마음을 품고 계시면 그렇죠? 몰라 하고 자명한 마음 품고 계시면 일단 얼추 천국에 들어가요 진입해요 그래서 천국 안에 있는지 더 확인해 볼까요 지금 고통이 51% 이상인가 보세요 어리석은 마음이 혼미한 마음이 51% 이상인가 보세요 집착에 빠져 있는 마음이 51% 이상인가 보세요 보세요 난 욕망에 빠져 있는지 어떤 만족에 빠져서 지금 깨어있는 것보다 난 지금 되게 만족스럽다 애고들의 천국은 다 있죠 할로윈 때 저기 이태원 가니까 거기 천국이던데요 현상계 안의 천국이죠 그렇죠? 거기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건 애고의 천국이죠 애고의 여러 욕망이 만족된 상태 일시적으로 집에 가면 또 서운해지겠죠 거기 놀 땐 좋겠죠 자 이렇게 분노가 지금 51% 지배합니까 여러분 만족에 빠져도 안 깨어있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중생계 천상은 오래 머물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으면 교만에 빠지지 깨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천상에서는 공부 안 한다 지옥과도 나머지 지옥 포함한 사막도 가도 공부 안 한다 수라 세계에서도 공부 안 한다 인간계만 공부하기 제일 좋다 왜 그럽니까 여기는 고락이 균등인데 고도 있고 락도 있는데 여기는 낭만이 있어서 공부 안 한다 사람이 낭만이 있으면 공부 안 한다 밑에는요 다 고만이 있어서 괴로워서 공부 못 한다 인간계가 고락이 균등해서 공부할 만하다 괴로웠다 즐거웠다 또 괴롭다가 또 웃을 일이 있고 웃다가 또 괴로움을 찾아오고 그런데 이게 공부할 만하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애고가 그러니까 인간계 있을 때 공부 많이 해야 된다 저래감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도 이해가 되시죠 이 그림 하나 이해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깨어있기만 하면 이 보리심 51%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시면 이게 천국과는 확실한 비결입니다 지금 이미 살아서 이런 정토의 마음이 내 안에 구현되면 여러분 살아서 천국 맛을 보신 거고요 그래서 늘 이렇게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시다 보면 이 선정을 잘 닦아 가지고 육바람이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선정 하나라도 확실히 닦아서 거기에 반야 아공 복공 홍익보살 실천지침 홍범 14조 있죠 홍범이라는 게 홍익보살의 지침이다 해서 홍범입니다 이거 잘 음미하시면서 아주 어긋나지 않는 마음 자명한 마음 품고 깨어 계시면 이치도 알면서 깨어 계시면 여러분 천국의 영주권은 나오신 거죠 근데 그렇게 늘 이치도 알고 깨어있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늘 천국이 있지 하는 거 알고 이게 늘 51%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 안에 확실히 이 극락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참나가 늘 있다는 걸 아는 게 천국의 영주권의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세요 참나가 늘 있다는 걸 아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참나와 함께하는 마음이 늘 51% 아니더라도 있어요 깨어있는 마음이 우리 내면에 늘 있어야 여러분이 극락과 접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 괜찮아만 하면 그게 마음이 51% 이상 다 커져서 참나가 내 안에서 51% 이상 힘을 얻었던 건 참나랑 공명하는 마음이 51% 이상 힘을 얻었다는 거죠 참나가 무슨 수로 내 마음에서 힘을 키웁니까 공명하는 마음이 커져야지 참나가 내 안에서 힘이 커지죠 즉 고통을 느끼는 마음보다 참나와 함께 평안을 느끼는 마음이 더 커져야 내 마음 안에서 천국이 51% 이상 이루어진 거죠 늘 깨어있는 마음을 항상 51% 안 됩니다 고통이 확 와요 고통 막 100% 됐을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는 그래도 금방 다시 몰라 괜찮아 하면서 천국과의 접속을 끊어지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든 천국의 마음을 키워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 이렇게 사시라고요 이렇게 사시면 처음엔 천국에 관광 가는 정도 수준이다가 나중에 내가 그냥 천국 주민이라고 느껴질 정도가 되시면 이쪽이 더 내 때가 사는 곳이고 이쪽이 객인 것 같으면 주객이 바뀔 때가 오겠죠 처음엔 여기서 여기를 여행 갔다 오다가 나중엔 여기서 이제 나는 여기 사는데 이 세계들이 자꾸 나를 침범해 온다고 느끼면서 주객이 바뀔 정도가 되면 천국의 영주권 얻었다 하는 겁니다 시민권은 이 안에 돌아가는 육바라밀의 원리까지 잘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살 수 있게 되면 시민권 나왔다 그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시민권 나왔다는 거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육바라밀로 풀어가는데 점점 이제 정확하게 구공의 원리 양심의 원리도 알고 육바라밀의 원리도 알고 잘 쓰시는 거죠 계속 쓰면서 자기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작업입니다 기독교적으로 볼까요 기독교적으로요 우리 안에 있는 참나가 성령인데 성령 깨달은 건 침무유라 그래요 성령이 임한 거는 그냥 내가 이제 거듭난 건 맞는데 온전히 거듭난 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각성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성화의 노력이 지금 이걸 보시면 성화가 나오지 않나요 인간의 이런 욕망들과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매일매일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51% 이상 하느님의 뜻이 승리하게 천국이 천국의 마음이 이런 세속의 마음 마귀의 마음 세속의 마음을 제약하도록 매일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쪽으로 노력해 가는 거 이게 지금 사도의 길 아닙니까 성도의 길이고 이게 하느님 자녀죠 육도윤회한다 불교에서 말하는 게 기독교적으로 마귀의 자녀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태어났다 극락 갔다 하는 게 지금 하느님의 자녀 됐다 기독교적으로는 천국에 태어났다 불교적으로는 정터에 태어났다 아시겠죠 이 그림 하나로 이해하시면 이해가 좋아요 여기다가요 희노애락 일곱 가지 감정 써놓으면 그리고 여기 결국 육바라밀이니에지라는 거 아시면 4단 칠정론이에요 유교에 똑같아요 유교에서는 이런 그림 많이 그렸죠 양심과 욕심 양심이 51% 되면 차가운 쇠공이 이 온기 여긴 열기고 불씨고 열기고 냉기면 이 열기와 온기가 냉기와 한기를 물리치는 것만큼 우리 마음에서 양심이 구현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제가 예전에 해드렸어요 이 양심이 늘 51% 이상 우리 내면에서 불러가게 되면 그 양반은 죽으면 그대로 그냥 천국에서 제일 높은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뭐 칭이 성화 영화를 넘어선 세계예요 늘 51% 이상으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누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예수님 같은 분이 나는 내 말과 행동은 다 성령 뜻대로 했다 이 정도 말 나오시려면 이거는 늘 51% 이상 승리한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은 이미 하느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시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아주 높은 성인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라 깨어 일단 깨어있는 정신차리기 수련부터 정신차리기 어떤 상황에 직면해도 일단 정신차리기 몰라 괜찮아 하면서 존재로 만족하기 훈련만 해서 자꾸자꾸 극락을 맛보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게 우리 내면에서 습관화 됐을 때 천국의 영주권이 나와요 나도 이제 천국 사람이 되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천국에는 들어온 것 같아요 카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입은 했어요 원선 했더니 받아줘서 가입은 했어요 근데 이제 카페 어떻게 돌아가는지 룰을 이해한다는 게 아 결국 육바라밀로 모든 걸 해결하는구나 육바라밀 잘하자 해서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육바라밀이 욕심을 누르게 육바라밀이 중생심을 누르게 성령의 마음이 이런 혈육의 마음을 누르게 날마다 날마다 닦아가시는 게 기독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 마음 이게 지금 이쪽을 51% 이상 제압해 가는 그런 삶을 성화라고 해요 이런 노력을 성화라고 고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했더라도 내 마음 안에 극락이 51% 정토가 천국이 51%가 안 되면 성화가 안 돼요 마음 씀씀이는 결국 맨 중생심에서 돌고 돕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견성했다 그래도 희노혈악이 끌려 다니시면요 사단으로 희노혈악 못 제압한다 그러면 큰 선비 못 돼요 내가 아무리 견성했어도 뭔 일만 생기면 분노 조절 장애 또 혼자 너무 기뻐서 교만해져서 문제 풀이 죽어 있어서 문제 희노혈악 조절이 안 돼요 늘 슬퍼서 문제 우울해서 문제 못 빠져나오면 답이 안 나옵니다 견성의 힘을 가지고 우리 본성의 힘을 가지고 양심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게 성화예요 성화의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이런 내용 이 내용만 좀 잘 기억하세요 이쪽은 유교 얘기 써놨고 이쪽은 불교 얘기 써놨어요 가운데 설명할 땐 기독교까지 넣어봤어요 기독교로 넣는 거 좀 더 도와줄까요 여기 지금 지착 지워볼게요 천상 수라 이건 불교 용어니까 놀랍게 통합니다 영화 브래드 피트 나온 세븐 보셨죠 거기 천주교에는 7대 죄악이라는 게 있어요 7대 죄악 자체가 죄악은 아닌데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탐진치랑 똑같아요 7대 죄악은 탐진치 확장판이에요 천주교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4세기 때 8대 죄악을 누군가 얘기하셔서 이집트 쪽에 있던 수도사가 8가지 인간의 잘못된 악덕을 얘기해요 그게 이제 정립된 게 그 제자들 때 가서 더 정립된 게 5, 6세기에 정립된 게 7대 죄악이에요 그게 그 영화 세븐 보면 그 7가지 죄악대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스토리입니다 보민이 아주 지능적으로 그 죄악에 맞게 그럼 뭐도 있냐 거기에 욕망 욕망의 두 가지를 일단 얘기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탐욕 그러면 여기에 식탐과 무력을 같이 얘기합니다만 거기서 보면 이제 뭘 먹다가 죽는 사람 나오고 이렇게 식탐 그 다음에 음욕 성욕 있죠 음욕 이 두 가지가 일단 탐욕과 보통 식욕과 성욕 이렇게도 얘기해요 탐욕과 이제 번역은 다양하게 하는데 탐욕과 음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과해진 게 집착이죠 더 과해져서 집착의 상태에 간 걸 인색이라 그래요 인색 탐욕, 음욕, 인색 7대 죄악 중에 3개 나왔어요 지금 육도윤회랑 똑같다는 건 아닌데 육도윤회 기존에 비슷한 감정들이 있던 칸에 제가 써보고 있어요 만족이 이쪽에 교만이 7대 죄악 중에 하나입니다 교만 분노에 해당되는 게 분노 있어요 무지, 무지에 해당되는 게 나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지랑 연결돼 있어요 나태나 교만도 다 이게 사실 무지예요 무지하니까 교만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제 나태라는 걸 무지 쪽에 넣어보면 처음에 8대 죄악 얘기할 땐 고통도 있었어요 그런데 7대 죄악으로 가면서 정리되면서 그냥 질투가 들어가요 거의 비슷하죠 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자체가 죄라는 건 아니에요 인간은 질투해요 이게 죄는 아니에요 천주교 꽉 막힌 종교 아닙니다 원래 질투 인정해요 질투 때문에 남한테 피해를 주는 단계까지 가면 죄예요 보통 죄들이 어디서 시작됐냐고 가보니까 여기서 죄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혈육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냥의 자녀들의 특징은 뭐죠? 성냥의 열매를 갖고 있죠 성냥의 열매로 보면요 똑같아요 여기 지금 성냥의 열매 가지고 이걸 얘기해 봐도요 똑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7대 죄악인데 이 7대 죄악의 마음들이 탐진치랑 통한다는 것도 아시겠죠 보세요 탐욕, 음욕, 인색은 다 탐욕 쪽이죠 뭔가를 원하는 거죠 분노나 질투는 화난 거죠 뜻대로 안 돼서 욕구, 불만이죠 그다음에 치 어리석음에 해당된 게 교만도요 내가 하느니보다 위인 줄 안다니까요 어리석어서 나태도요 나태는 진짜 어리석어서 아예 기를 모르고 있는 거고 이건 머리가 좀 안 좋은 어리석음이 나태를 낳아요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들이 교만에 빠집니다 둘 다 나태도 혼미도 답이 아니고 교만도 답이 아니고 정확히 하느님 뜻을 읽어내는 청명해야 되는데 진짜 청명이 아닌 것들은 교만이나 나태로 빠집니다 뭐 좀 알았다고 교만해지거나 모르겠으니까 그냥 나태해지고 내가 뭘 하겠냐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자 이런 게 탐진치랑 연결된다는 것도 아시겠죠 한 김에 제가 좀 더 해볼게요 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보세요 지금 이 여섯 개로 기존에 있는 칸을 활용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산상수은 인문학 보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육바람일에 딱 맞춰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여섯 칸만 활용하는 거예요 자 탐욕이나 음욕은 뭐로 하면 되죠 성령의 사도바울이 말한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절제를 쓰면 됩니다 성령에서 오는 힘이요 절제력이 있어요 그걸로 절제하면 돼요 그리고 인색은요 지금 자 아 이런 절제라고 인색은 뭘 하면 될까요 인색 인색은 남 안 주고 나만 갖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풀어야 되잖아요 베푸는 쪽으로 하는 게 사랑, 자비, 온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그 다음에 낯에는 성실이 있어요 아까 불교의 정진바람이 있더니 이쪽에 성실바람이 있어요 아까 불교에서 분노에는 인욕바람이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바울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기였더니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한 사람들이 만든 건 아닌데 우리 성령 안에서 나오는 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보세요 이 칠투에는 아까 신기하게 여기서도 고통을 선정으로 했는데 질투에 대해서도 선정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마음이 지금 남을 계속 식이하는 그 마음 자체가 괴롭잖아요 거기에 기쁨과 화평이 있습니다 기쁨과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열매를 여기다 선정에 해당되는 열매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만에 해당되는 열매가 교만을 제압할 수 있는 열매가 이것도 무지에 의해서 나온 거라고 그랬죠 교만도 선량함 선량함이라는 건요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선량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욕심 채울 수 있어 그래도 그건 옳지 않지 않나 이게 선량함이에요 선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만이라는 건 영적인 이게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니까 지금 나한테 유리한 방식으로 문제가 풀어져 나가니까 내가 하느님도 우습게 보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렇게 영적인 교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7대 제약 중에 제일 옛날 수도사들이 무섭게 보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느님보다 위에 서는 거 그리고 하느님 무시하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거 교만에 빠진다고 봐요 그게 이제 무지니까 항상 선을 추구하고 하느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노력이 선량이죠 선량한 마음으로 극복하라 이렇게 보시면 지금 기독교적으로도 이해 되시죠 제가 한 시간 안에 지금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엄청난 걸 그려놨어요 이렇게 하면 불교 탱화도 되고 기독교에서도 지금 기독교 7대 제약을요 단테의 신곡에 연옥을 7층으로 해 놓고 7대 제약 하나씩 부여해 놨습니다 영화 임페르노 이런 데 보시면 그 그림 가지고 사건 해결하고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단테 신곡에 연옥에다 7가지를 그려놓은 게 이 7가지 자체가 지옥 갈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연옥에 이걸 그려놨는데 이걸로 인해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갈 죄를 어디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7가지 제약을 지옥 갈 죄악 이렇게 써 놓은 경우인데 엄밀하게 풀면요 이걸로 인해서 지옥 갈 죄악을 짓게 된다는 이 자체가 지옥 갈 죄악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해 가지고 어떡하냐 나 질투심이 있는데 바로 지옥 가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질투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면 지옥 갈 죄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다 비슷합니다 사실은 여기까지 더 얘기하면 7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7종으로 인해 우리 죄를 지어요 희노애락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사단으로 바로잡기만 하면 돼요 7대 죄악도 말이 지금 무섭지만 그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거를 나쁘게 쓰면 죄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51%가 되면 이런 육신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으로 인해서 제압되면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요거를 지금 속에 있죠 속사람 요거를요 겉사람이라고 부르면 겉사람은 날로 힘을 잃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게 늘 바울이 기도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게 유교 선배한테 오면 날마다 욕심은 물러나기를 날마다 양심은 커져서 51% 이상이 늘 되기를 그걸 기원하는 건 똑같죠 불교적으로 기원해 볼까요? 날마다 중생심은 줄어들고 보리심은 커져서 이 보리심이 보살심이거든요 보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똑같은 말을 하고 결국 이루고자 하는 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 안에서 이 중생심을 버리는 게 아니라 중생심 안에서 그 중생심을 이용해서 보리심, 양심 성령의 마음을 만들어가는 거 키워가는 거 날마다 여러분 힘든 일은 계속 찾아오고 희노애락은 우리를 찾아오겠죠 이 죄스러운 마음들은 늘 우리 안에서 감돌겠죠 돌아가면서 막 나타나서 날 끌고 가겠죠 그때마다 이 자체를 거부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 자체를 그 마음을 빨리빨리 경영하려고만 빨리 몰라 괜찮아 하면서 자명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시고 하느님의 뜻에 맞게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자 그 자체가 여러분 내면에서 천국을 키워가는 일입니다 그게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 온 우주에서 자 보세요 이게 내 마음도 되지만 이 세계도 이렇지 않나요? 이 세계도 이게 다예요 내 마음도 이게 다지만 온 우주도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불교처럼 내 마음 안에 분노, 고통, 욕망, 집착 이런 게 있죠? 이게 밖으로 나가면요 우주의 육도가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이나 안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칠대 제약의 마음도 밖으로 나가면 그게 온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세상이 세상에 속해 있는 걸 아주 문제시하죠 기독교에서 세상의 영 하면 이게 마귀의 영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자체도 이 칠대 제약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서 먼저 칠대 제약의 마음인 내 마음 안에서 성령이 승리하게 하고 나아가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천국이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에서 네 영혼을 천국에서 구제할 방법을 가르쳐 주마 하고 성령 받아라 하신 거고요 황금률 따르는 삶을 성스러운 삶을 살아라 해주신 거고 그렇게 한 개인 개인들이 천국에 살아가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은 뭐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오면 지상 전체가 천국이 승리하는 세상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밖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보살도도 똑같아요 내 안에서 중생심을 보리심으로 제압해서 보리심을 강화해 가다가 결국 밖으로는요 정토건설이죠 불국토건설이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마음에 좀 품고 살자 이거죠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똑같이 이게 하느님 나라 아닙니까? 신시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하느님 나라를 자꾸 키워가면서 세상도 하느님 나라로 바꿔 가자 이게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제가 보면 제일 고귀하고 자명하고 성스러운 어떤 소원이에요 자명해요 가장 고귀하고 성스러워요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위대한 마음 아닙니까? 이렇게 제일 자명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자명해요 제가 그동안 유불선 여기저기서 했던 얘기들을 천국론, 정토론, 다양한 얘기 양심에 대한 양심론 전개한 거를 하나로 한번 회통해 본 거예요 이 자료 보시면서 유튜브에 올라갈 테니까 보시면서 자꾸 보시면 모든 종교가 하나로 꿰뚫어지면서 결국 아미타 부처님이 다스리는 극락이라는 것도 극락 세계 우리 육도윤회처럼 우리가 죽어서 이 천국의 영주권 얻은 사람은 죽으면 극락 가시겠죠 그럼 극락 거기 가면 극락의 규주가 불교에서는 아미타불 저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그런 분이 거기 계실 거 아닙니까? 거기 있다가 또 영원히 극락이 있을 거예요 영원히 극락 가자 하는 게 그 아미타 신앙인데 저는 반대입니다 영원히 극락 가면 공부 잘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이런 거친 마음들 속에 살아야 여러분 이 영꽃을 제대로 피웁니다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그러죠 진흙탕이라야 영꽃을 제대로 피울 수 있다 이게 참나는 허공이에요 허공에서 영꽃 못 피운다 참나만 있었다면요 이런 정토는 건설 못 했겠죠 그리고 이런 보리심을 못 키웠겠죠 그냥 그 자체만 참나 시공을 초월한 그 영 자체만 있었겠죠 그런데 혼과 육의 세계에서 정토를 만들어 가는 게 이게 진짜 영꽃이거든요 그러니까 허공에서는 영꽃을 못 피우고 진흙탕에서만 피울 수 있다 이게 진흙탕입니다 중생심이 진흙탕이고 보리심이 영꽃이에요 보리심은 육바라밀의 마음은 탐진체의 마음이 있어야 꽃 피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탐진체 좀 흔들려줘야 육바라밀이 출동해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탐욕을 다 이렇게 자비로 그렇죠 어리석음을 지혜로 분노를 평정심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이게 예술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어떤 임무가 나오지 않아요 인간은 참나 상태로 있으려고 인간이 있는 게 아니라서 참나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을 이게 소승 불교입니다 소승 힌두교 철학들이에요 자꾸 우린 참나로 돌아가야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계에 천국도 신경 쓰지 마라 우린 빨리 돌아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 이게 엉터리 주장들입니다 진짜 철학을 더 연구하고 깊이 있게 파보면 보살도를 연구해 보면 우리는 지상에 영원히 남아서 보세요 지상이라는 게 우리 지구말을 말하는 게 현상계에 영원히 남아서 현상계에서 정토와 천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많이 달라지죠 이게 지금 대승사상이에요 모든 대승사상은 똑같은 주장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소승사상은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소승의 관점에서 자꾸 업을 짓겠다는 얘기구만 업을 자꾸 지으면서 열반을 거부하겠다는 얘기구만 이렇게밖에 안 들려요 폭이 잡으니까 안 들려요 지혜가 작아서 안 들려요 자비심이 작아서 이게 뭔 소리인지 안 들려요 대승을 이해한 사람도 이걸 알아들어요 그런 대승의 근기를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일단 알아두실 수 있는 분들이 알아들으세요 제 얘기를 아무리 들어도 나는 그래도 아라한이 땡기는데 아라한 되세요 보세요 아라한도 별게 아니라 지금 이 탐진치에서 그래도 선정과 반야를 통해 한 걸음 벗어나서 우리가 볼 땐 극락에 들어온 사람들이 아라한 들이에요 극락에 들어왔는데 영주권만 받고 영 시민권을 안 받겠다는 사람들 난 영주권으로 충분하다 시민까지 되고 싶진 않다 난 내가 일단 나 건들지 마라 나 되게 이 나라 들어와서 좀 조용한 데 가서 있을 테니까 나한테 뭐 시민권이니 뭐니 하니 건들지 마 보세요 그분들이 살아서 한 게 뭡니까 열반 상태에 계속 머무신 게 극락에 계속 사신 거예요 난 죽은 뒤에 완전히 이 세계를 떠나서 극락마저 떠나서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분들 뜻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공부를 제대로 하신다면 시민권 통치권 이렇게 하나씩 얻다 보면 우주적인 책임감을 얻게 되면서 떠나니 마니가 아니라 공부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우리 공부 목표는 진흙탕에서 연꽃 피우는 사람들이에요 진흙탕에서 연꽃을 피우세요 다른 데 신경 쓰지 마 연꽃 피울 생각만 하세요 오늘 하루 나한테 탐진지가 찾아오면 그걸 잘 활용해서 육바람일의 마음으로 돌릴 것 그것만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보살은 개인적 목표는 자기 마음 안에서 보리심 확충 밖으로는 육도윤회를 넘어서서 정토에 가는 사람들을 많이 늘리는 것 정토의 확장 이해 되시죠 이제 보살의 마음이 보살이 윤회 떠나네 만에 그 소리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보살들이 원을 세울 때 한 명의 중생만 있어도 나도 반드시 함께 있을 거면 이 우주에서 정토를 불국토를 만드는 게 내 소원이다 난 절대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이 세계에서 불국토를 만들겠다 공부의 방향이 딱 명확히 선 사람들은 이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공부가 뭔지 아시겠죠 이게 대승 공부입니다 소승 공부도 껴안아 줄게요 거기 정토에 자리 줄 테니까 와서 열반에 들어있으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열반에 들어있다고 해도 열반에 들어있는 마음은 결국 현상계의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열반 자체로 들어가 버린 분은 우리가 만날 수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딱 있으면서 난 열반 상태라고 그러면 그분은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기준으로는 극락 귀퉁에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정토 귀퉁에 있는 분이에요 여기 잘 어울리지 못하지만 천국에서 천국에 있는 분은 맞죠 천국 영주권은 받은 양반이에요 아라한도 다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요 아미타 극락 사상보다 더 모든 종교를 회통할 수 있는 극락 사상이 가능해집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서 확인되는 죽은 뒤가 아니라 살아서 확인되는 살아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육바람의 마음을 잘 키우시고 연꽃을 잘 키워 가시는 게 최고의 삶이고 그게 극락 가고 천국 가는 일이고 그게 하느님 자녀로서 아주 품이 있게 사시는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좀 빨리 전달하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막 지금 자세히 설명 못 하고 간 부분도 있고 정보를 너무 많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찍어놓고 이것도 두고두고 공부하시면 한몫에 딱 정리할 때 해놔야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 한번 해놓고 제가 나중에 또 강론으로 하나씩 하나씩 강의 때마다 또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